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8월 27일 청와대와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출세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단연코 채널A 검은유착 의혹사건의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의 행사일부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에 주목하게 됩니다. 어제 공병호TV는 현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씨가 전 서울중앙지검장인 김영대씨를 찾아가서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중지를 위해 노역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다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에게 휘두른 폭행으로 말리며 맞서 독직사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음에 대해서도 보도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진웅 부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건입니다. 정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채널A 사건을 정 부장검사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고 또 이 잘못에 대해서도 어떠하든지 간에 이 문제를 수습해서 부하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지닌 사람이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웅의 출세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모든 사람들이 내다봤던 대로 정진웅 부장검사는 승진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승진에 대해서 한 신문은 이렇게 논평합니다.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6탄 압수수색으로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 피의자로 서울고금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정진웅 중앙지검 행사 1부장은 이번에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영전시킨 것이 바로 이번에 청와대와 법무부의 검찰 중간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정진웅 독직 사건 감찰팀에서 일어난 일은 문재인 정권의 현재와 앞날을 이해하고 내다보는데 매우 시사적입니다. 최근 서울고금은 정진웅 부장검사에게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에 대해서 정진웅 부장검사는 계속해서 불응해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감찰이 행사사건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고금 감찰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서 체포 및 영장수색 등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까지 8월 27일 검찰 중간 인사가 끝나고 나면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해서 서울고금의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었습니다. 신임 조상철 서울고금장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진웅 부장검사가 제대로 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이제 안개 속으로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정권의 성격은 여지없이 정진웅 독직사건에서도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무조건 우리 편 무조건 우리 패거리에 대해서는 일체의 수사를 모두 다 중자시킬 것이고 또 모든 수사는 방해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착하게 검찰 내부에다가 경고 사인을 줄 겁니다. 우리 편 건드리지 마. 우리 편 손대지 마. 우리 편 나무라지 마. 우리 편 수사지 마. 이것이 기본적으로 검찰계획이란 겁니다. 문재인 표 검찰계획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 편 손대지 마. 우리 편 벌주지 마. 우리 편 수사지 마. 그게 검찰계획인 거죠. 그것이 추미애표 검찰계획입니다. 무조건 우리 편에 대한 수사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진웅 부장 검사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진행해온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의 이번에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서울고검에 감찰부 소속 6명 가운데 5명이 지방으로 모두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검찰 내부에서 이런 탄성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정진웅 부장을 수사하고 있는 감찰부가 서울고검의 감찰부가 오히려 초토화되고 말았다. 이런 한탄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영속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선거에 손을 대서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법관들과 헌재의 재판관을 모두 자기 사람으로 심었습니다. 이제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검찰 무력화는 권력기관 접수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밥그릇 싸움이다. 그들끼리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이익을 두고 다투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결국 이번 사건은 상권분립의 와해와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라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그 해악이 돌아올 것으로 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방해와 우리 편에 대한 무한 보호가 이번 검찰계획의 진면목 민낯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승진하고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팀 모두 다 좌천되거나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옳은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우리 편이 중요하다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얼마만큼 독주할 것인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견제하거나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거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 어떤 기구나 기간도 한국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런 살아있는 권력에 속한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겠지만 그 자체가 그들의 방만함과 그들의 오만을 초래해서 더 많은 부패에 대한 그런 흔적을 남길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발각됐을 때 그 양반들이 처벌받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지금 복처럼 보이는 것이 다음에는 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론과 사실과 진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